인동남 가요축제 오늘은 진주 난강에 자리 잡고 있는 난강특설무대에서 우리 진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진행을 맡은 저는 부산폭지방송 가요는 즐거워 가요빅쇼 이렇게 여러분은 앞에 TV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인동남 하면 청라 언덕을 비롯해서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우리 국내 최대 작곡가를 알리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리고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영원한 메스트 오브 세리머니 최신화문의 천일이가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주가 너무 더워서 바깥 나올 시가 31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변에는 제가 선봉이도 좀 틀어놓고 에코도 좀 틀어놨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해드릴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장 진주의 출신 가수 최영주의 무대입니다. 만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고장 진주의 출신 가수 최영주의 출신 가수 최영주의 출신 가수 최영주의 출신 가수 최희 Tribal의 전쟁이 불편이 결정되었습니다. 흐린 망담은 우연히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발에 빌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명 귀엽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울이 돌아보지 마라 꿈에 찾지 마라 하 허구같은 diabetic 누군지 Come 바랄 aku 이사람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Thanks so much 나의 나라 아 사랑해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아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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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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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